뭐하는 짓이에요? 뭐하는 짓이냐니요 넘어질까봐 도와준거 아닙니까? 넘어지긴 누가 넘어진다고 이봐요 이봐요! 그나저나 강용원씨 빈혈 때문에 기절했었잖아요 약은 잘 챙겨먹고 있습니까? 그럼요! 아무 문제없고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일에 지장줄일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사생활 아닌가요? 그런것까지 보고해야하는거요? 걱정돼서 물어보는겁니다 아니 몸도 약하신 분이 혼자 이 무거운 짐까지 들고 왔다갔다하면 어떡합니까? 더군다나 행사장까지 비워놓고 말이야 맞다! 들어가봐야지 이미 철수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팀장님은 이거 먼저 들고 들어가 계세요 저는 저쪽 가서 설문지 더 받고 퇴근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가요!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! 안녕하세요! 저 하나음료에서 나왔는데요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어요?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받은거야? 빗담웃